마인크래프트 사안극 마인크래프트 사안극은 바로 찜질방 사안극 속옷도둑은 누구일까 라는 사안극을 오늘 해볼거에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다른 사안극 뭐 포켓몬 사안극 뭐 등등등 다른 사안극 굉장히 많으니까 다른 사안극도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찜질방 사안극 시작해볼께요 여러분들 자 쓴반 액션! 아 또 부셨어 쓴반 액션 오케이 자 갑니다 아 오늘은 오랜만에 찜질방이나 가볼까 찜질방 갈줄 알고나 찜질방 복도 내가 집에서 갖고왔지 단골이니까 아 오랜만에 몸좀 사악 풀어봐야겠네 어 오랜만에 어 삭 풀어봐야겠어 어 철저하죠 오늘 오늘 리 어 뭐지 리모델링 했다던데 확실히 변했네 와 좋네 좋아 어 좋네 어 까리하네 야 교회문이야 야 찜질방문이 우와 교회문이네 개쩌네 오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뭐야 어어 저런거 보셨는구나 어허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찜질방으로 왔거든요 아아 여기 비누 한개랑 어 예 비누 한개랑 열쇠 한 열쇠 한 열쇠 한 뭉텅이요? 마우스 키를 줬는데? 어허허허허허せ 어었허허허허허허 어 예 여기 열쇠 한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찜질방 보군요 아아아 ri 갖고 왔지 참 아 아 그리고 네 이 찜질방에 네 소국도둑들이 너무 많아요 소국도둑이 그렇게 많다고요? 예예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고 좀 소국관리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와우 저지린내 네 진짜 저지린낶 해줬 그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아하 다 olsun 안올래요 그냥 아 안되요 온김에 아 한번 안되요 도둑맞으라고? 네네네 상관없어요 오늘 저 노...팬티에요 어 안입고왔어요 오늘 찜질러 올건데 왜 입고와 그걸 아 그럼요 아 이제 가봐야겠다 남탕이 여기구나 아 오늘 진짜 물 안좋네 아 조용히해 물 안좋다고 조용히해 여탕에서 나오시는데? 당신 뭐야? 뭔소래요 지금 내 옷 안보여요 지금? 신사구나 변태란 이름의 신사일 뿐이지 잘못들어가셨나봐요 생명이신가봐 물론이죠 딱히 뭐 속옷을 가지러갔다고 그런건 아니에요 아아 오늘 찜질러 확실히 즐겨봐야겠다 아 아저씨 변했듯이 심하네 아아 아 오랜만에 오니까 이거 찜질이거 아 맞다 어이가 없네 오케이 자 아 이거 오랜만에 오니까 설레는거 이거 찜질이거 좀 용품도 넣고 이거 오랜만에 왔으니까 아 아저씨 아저씨 아 처음봐요 이런거 아 처음봐요 이런거 아 처음봐요 이런거 아저씨 형 야 가만있어 무슨 코끼리가 있어 야 대단해 이런건 처음봐 아 이놈이 주출못해가지고 와 대단하시네 와 깜짝 놀랐네 우와 저 아저씨 뭐야 저 아저씨가 없어 왜 아저씨 아 뭐야 야 쪼꼬미 몇살이에요 당신 쪼꼬미 쪼꼬미 으 으에에에에에에에ítulo 으어 어 뭐야 이거 상자아이 나 이런거 처음봐 응 잘 지냈냐 기억 old 이서 제 시브리도 으하하 아 하하 하 하 하 이런건 처음봐 으으으으얗 이런건 처음봐 으하 으아아 서로 싸우고 있어 가만있지 으흐hat 야 꼬몬은 백인인데 왜 아래쪽은 흑인이야 어하하하 백박 난 이런거 처음봐 야 무했어 들어가 아 오오오오오오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 이런걸 처음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아 일단은 나도 이제 목욕해볼까 이제 슬슬 슬슬 목욕해보니까 이제 수건 좀 챙기고 수건 좀 챙기고 아 수건은 벌써 챙기면 안되지? 오케이 아 목욕탕 까리하네 깔끔해 생각보다 몸을 적셔야겠지 일단 깨끗이 씻고 아아 아아 아 얼마나 샤워하니까 좋다 아아 됐다 일단은 일단은 뭐 첫 목욕탕 왔으면 냉탕이지? 아 차가차가 몸을 적셔준 후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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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제 뒤돌아 보시겠어요 손님 네 오 오어 스스닥스닥 잘 미시는데? 생년... 강적을 만났다 푸샥푸샥푸샥 모든 거 막아내고 있어 간다! 선풍기이익 무서운 녀석들 ader 음악 우아앙앙앙 어 무서운 녀석들 어 힘들다 뭐.. 힘들다 저런건 처음봐 아 끝났어요 손님 오케이 수고했어 오.. 떼밀 아저씨잖아? 나도 한번 받아볼까? 아저씨? 저도 한번 떼밀 수 있을까요? 어 손님은 너무 더러워보이는데 떼물리고 왔니? 아 불리고 왔죠. 열 탕되면 푹 담갔다니까요 한 밀어주세요 허허 손님? 좀 신하네 거기 부분만 집중도 당는 이유 뭐야? 아 여기 하고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거에요 아어어어 아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 어 잘하시네 잘하시네 어어어 이 골사이도? 어어 잘하시네 어어어 어어 기분좋아 어어 암마까지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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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 어어 그만 뛰어딘어어어어 으어어어 아 잘하시네 어어 어우 잘하시네 어어 어어 어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어..돈~~ 아 돈 아 집 열쇠거든요 저희집 가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슬슬 이제 슬슬 좀 해볼까? 슬슬 좀 하고 아하 아하 슬슬하고 이제 비누로 군데군데 깎고 아하 아하 됐고 일단 버린 다음에 아 호호호 이야야야야 호호호 아 역시 오랜만에 못타오니까 오늘 기분 좋구만 아하 호호 아 됐다 아 기분 좋네 오늘따라 아하 일단 저기 한번 샤악 가고 역시 뜨거운 물로 했으면 냉탕 한번 가야지 앗 차가! 호우! 아! 차가워 오케! 좋고! 이거거든에어 이 코스 오랜만에 느끼는구만 이거 샤워기 한 번 뿌려가지구 몸 한번 헹군 후에 아아아아 이거거든 이거 아아아아 제대로 했네 어 제대로 했어 아 이제 샤워 다 했으니까 아 오랜만에 샤워하니까 기분 좋은데 이거? 드라이기로 이제 한 번 말려야지 이제 머리 어구 이제 아 뭐야 이거 드라이기가 안돼 아아하 아하 머리 한 번 말리고 아 잘생겼네 야 잘생겼네 아아 드라이기로 아 오케이 잘생겼다 어 카와일드가 제일 잘생겼다니까 어 원빈인데 이정도면 어 됐어 됐어 으아하 스킬로슈 여깄네 탁 스킬로슈 팍 짜가지고 푸욱 짜고 탁 켜 탁 탁 탁 탁 박수 몇번 딱 치고 파악 이거거든 남자면 이거거든 어 이거 이거 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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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킬로슈 좋네 어 아 아이 뭐 샤워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찜질방이나 가볼까 어 크 아하 아하 뽀송 뽀송 아 2층이 찜질방이구만 아 와 불가마 냉방 아니 어디야 여기 얼음방 우와 에다 먼저 이제 둘러볼까 좀 어 이거 그건가보네 안마기 아 안마기를 즐기고 있네 아 어허 아 아 옷복구자씨야 저기요 옷입고 자세요 어허허허 아무리 그래 자부심이 쩐다고 해도 아이 지금 내 덤프가 지금 밖을 보고싶다잖아요 가만히 냅둬요 와 이 사람 이기적인거 보셨 이거 이거 이불하고 베개를 몇개 쌓은거야 와 이기적인거봐 이거 너우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오오오오오 오오오 이기적이네 너무 하신거 아니야 이거 너 hecho 몇개를 쌓고가는거야 이거 여기요 여기 맵 맥 뭐야 그거 맥 맥반석이랑 여기 어우 맥반석 하나 식해 하나 여기있어 손님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지금 지금 왔으면 여기 시켜지 어 예 속옷은 괜찮아? 네? 속옷은 괜찮아? 아 저 오늘 안 입고 왔다니까요 아 속옷도둑 조심해 속옷도둑이 있긴해요 아 있어 나도 훔쳤다 나도 뺏겼다니까 그래요 왜 얘가 어떻게 걸어다녀 아까 쟤 아니야? 이라시아이마세 백반석 달걀 두개요 이거 니꺼 아니니? 야 너 내 동료가 되라 니꺼 뻑뻑 아 역시 찜질모 왔으면 뭐 남자애 아니겠어? 불가마니 역시 우와 90도 와 여우가 남자라면 90도 정도야 별거 아니겠어 남자 남자거든 아 뜨겁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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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뜨겁나 보네 이거 많이 뜨겁나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뜨겁다 뜨겁다 슬슬 오네 어우 추워 어우 춥다구요 뜨거우세요 설마 아 아뇨아뇨아뇨아뇨아뇨 어우 불좀 넣으러 왔어요 여기다가 더 불을 넣는다고요? 고생하세요 따뜻해 뜨겁다 아 도저히 안되겠다 가야겠다 진짜 가시게요 아뇨아뇨아뇨 하나도 안 뜨거워 남자면 지금 시작이죠 무슨 소리 아 도저히 안되겠다 나가야지 아뇨아뇨아뇨 아 지금 시작이죠 별거 아니죠 뭐 연동이 괜찮으세요? 좀 춥다는 얘기 들어와서요 아 뜨겁다 뜨겁다 어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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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아허허허허허허헉 아 도착해도 해야겠다 진짜로 가야겠다 가시오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또 갈려진줄 알았네 으아아아 절대 아니야 아저씨 몇살이세요? 혹시? 스물두살인데요 아아 나보다 어리네 스물살이신데 함 그냥 나가랑 그냥 좀 나가라고? 어리죠? 추워가지고 밖에가 어리죠 이정도 딱 좋는디? 아 덥다 왜 덥지? 어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할만하네 할만하네 50분후 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 50분 50분 에에에에에 아 죽겠네 아 죽겠어 아 죽겠네 죽겠네 아하하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손 박혀 아니 안 나가세요 그냥 어 안가세요? 아 안가실 거에요? 안가셔 아 안가세요? 어 나가 지금요 설마 어? 지금 시작인데 남장은 지금 시작인데 아이쿠끄럽 설마 지금 나가는 거야 어? 지금 시작이거든 아아아 아 아 지나가야겠다 진짜 아 도착 안 나갔다 아이 니가 이거라하길래 아이씨 여러분 개자식이야 진짜 아아 꽤 하네 아 나도 별로 안 좋아 봤는데 이거 아 이게 하는 놈 더워 더워 아 빨리 냉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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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냉방이 아니고 얼음방인가 뭔가 아 자갑다 아 자갑다 아 나겠다 아 아 자갑다 아 자갑.. 아 자갑다 아 자.. 멍청.. 아저씨! 이거 자갑.. 여기도 자면 죽어요! 여기도 자면 죽어요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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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 아이씨 이거 어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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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활짝 아 뜨거웠나 본데? 아이씨 어이 뭐 이거 내가 옛날에 해병도 아세요 해병도? 어 알지 알지 해병도 그.. 그 옷이 끼고는데 어.. 아.. 혹시 특전사라고 아시나? 특전사.. 특전사.. 아아.. 특전사 4학년이거든요 어디서 나왔네 어디서? 특전사 저기.. 여기 북한 아 북한.. 어.. 4학년이야 특전사 4학년 최전방에 있었네?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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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 나 그때 특전사 할 때만 해도 막.. 차가 물을 그냥 막 다이빙하고 군부심 좀 있으시네 어? 얼음 몸에 바르고 아 근데 좀 쌀쌀한데 아 나갈까 이제 아.. 아.. 아 가게? 아 가게야 지금? 아 움직일라고 움직일라고 아 움직일라고? 하하하하 남자는 지금 쇠이거든 냉방도 아.. 내가 할 때는 막 얼음물에 빠지고 그랬어 형아 군대 다닐 때는 어.. 좀 안아 좀? 이 동태는 뭐여? 좀 안아? 어? 이 동태는 뭐여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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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안 쉬는 것 같은데? 아니아니야 냉방을 즐기시는 분이야 아하하하 아 프로구나 저분이 어 프로 프로 아까 몇시간대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? 어우 씨 아.. 재단한 분이네 저거 아.. 재갑다 재갑 아.. 가야겠다 이제 아.. 아.. 아 가시게? 야.. 다 해 다 해 다 해 다 해 다 해 먹어 아하하핳 나갈려 나갈려 1955 아 추어서 시킨 gang 먹었는데 TV나 봐야겠다 아 재미이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아버지 시끄러워요 아 재밌다 너 진짜 뭘 보고 재밌다는거야 아 재밌다 아버지 시끄럽다고 아 재밌다 아저씨 머리가 너무 커요 좀 비켜주세요 좀 티보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이 아 재밌네요 아 슬프다 아 슬프다 아 슬프다 아저씨 아저씨 머리 크기 좀 줄여주세요 아 슬프다 아 아 바보들만 모였나봐 여기 아 아저씨 신나네요 좀 앉아있어요 그냥 앉아서 봐요 어 아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 찜질방 역시 하루가 빠르다니까 재밌으니까 말이야 어 아 잘겠다 슬프다 아 남자라면 지금 시작이죠 지금 아 그러니까 아 벌써 자러가는 줄 아는데 또 아 지금이죠 지금 지금 딱 티보기 좋은 시간 축구할 시간 아니에요 지금 아 난 또 안조래 안조래요 그럼 지금 시작이구나 이제 아 아 지금 늦었는데 출근돼야 되는데 지금 자야겠다 아 어디가세요 어디가 어디가 아 또 자러가는 줄 알았네 나는 아 지금 축구 시작했네 지금 나 택전살때만 해도 밤 3일동안 세고 4일동안 세고 그랬지 아아 근무사 아하 열심히 지키셨네 아 열심히 하세요 그냥 갈게요 어 어디가 아 이 사람이 어 자야된다고요 지금 어 내가 다 이겼네 어 아 주무시네 아 잠온다 취침 취침실인가보네 자야겠다 여기서 잠온다 잠이 오는데 왜 잠이 온다고 말해 으아아아 으아아아 으아 개졸려 아하하하 아휴 이제 불 끌게요 아 잠온다 불 끌게요 아잠만잠만 같이 잡시다 같이 아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우리 덤프도 같이 자자네 아 빨리 자세요 예 불 끌고요 소등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아 잘하겠네 아 가만있어봐 아저씨가 용돈줄게 가만있어봐 아 이러지마요 이게 뭔소리야 이게 저기요 조효정 합시다 자는데 아 이거 뭐에요? 가요 빨리 토끼 뭐에요 그거 아냐 아냐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 뭔술이야 뭐야 이럴라 왜 무슨일이야 속옷도둑이 있어 여기에 아 이거 발생이잖아 내 옷이 사라졌어 뭐요? 속옷도둑이 있다고 여기에 속옷도둑이 있다고 왜왜왜왜왜 그런 말을 하는거야 갑자기 속옷들이 사라졌다고 속옷들이 사라졌다고요 여기에 법인이 있어 뭐라고 찾았다 찾았다 아 속옷도둑이 어디에 있다고요? 속옷도둑이 어디에 있다고요? 속옷도둑이 이 안에 있다고요? 이 안에 있네 어디에 있네 찾았다 야 전화 걸어 전화 걸어 이 새끼였네 왜이러세요 아래를 봐 오 뭐야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네 찜질리 방사극은 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